한국의 사전공인과 서경절성 죄송합니다 백 명을 빛낸 위인들 있잖아 아름다운 강산에 금수강산에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거를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위한 버전으로 가사를 내가 바꿔줍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너무 공부만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머리 좀 식히고. 홈피 프레쉬 하자고. 네. 내가 조만간 써서 보내줄 테니까 연습해. 네. 지금 어디에 오신 거예요? 여기 녹음실 왔어요. 후배가 운영하고 있는 녹음실인데요. 우리 행운시가 가수여서. 그동안 너무 열심히 했고. 노래 너무 좋아한다고 해서 기분도 전환할 겸. 그렇다고 우리는 그냥 노래하고 춤추고 떠들 상황은 아니잖아요. 의미 있는 노래를 한번 녹음해 보려고 제가 작사를 했습니다. 어? 그 노래가 뭔가요? 한능겅을 어렵게 만든 100명의 사람들. 제가 발음을 바로 잡기. 잡기 위해서는 작사를 이렇게 뽑았고요. 제가 써준 가사를 자기 식으로 또 바꾼 거예요. 단순히 그냥 노래를 하기 위해서 노래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한능겅 공부를 할 때 수험생들을 힘들게 만드는 100명을 제가 뽑아봤어요. 시대 순으로. 어이 시대 순으로 선사 시대부터 현대까지. 한번 불러보시면. 아 이거 다 시험에 나오는 사람들이네. 이런 생각이 드시고. 실제로 노래 연습하면서 도움이 많이 됐어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훌륭한 동념입니다. 오늘 아주 되게 바쁘신 분들인데 도움을 좀 우리죠. 음악 감독님이세요. 임정철 감독님하고. 안녕하세요. 박현수 감독이에요. 두 분이 수고해 주실 겁니다. 러브 뮤직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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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군 안검 고조선. 당군 안검 고조선. 당군 안검 고조선 위만 한무제. 신지읍차 군장 천군 제사장. 소희영규 강금장군. 아이고야. 위운삭제 조광조 중립광해군. 북벌효종 동숙종. 조의재문 김종지. 모발사건 종결이. 오케이. 오케이. 한능검을 어렵게 만든 백명의 사람들. 당군 안검 고조선 위만 한무제. 신지읍차 군장 천군 제사장. 고국천왕 진대법 불교 소수림. 신라돈광 개토 평양 장수왕. 당신대. 의지문. 천리개성군. 대성군. 암시정통. 양반추. 동봉 공부자 단순보도 커. 고구려와. 용산에. 신지읍차 군. 지지도. 수령원은 이시비. 깜놈. 사비참동. 소왕. 의자. 백제품. 흑뚱뚱. 지지왕은 우산부. 불교법 풍왕. 진우왕은 순수비의 친구를 모여라. 산풍공일문무왕. 국학신부란. 바다왕자장. 고국말에 대조영. 흥더신조. 왕건. 과거재관. 범초. 교정도감. 최충허. 서이병교 강강창. 고락목질러. 질러. 여중간 밤을 밤. 탈북왕. 방문자주 국민왕. 국민국맨. 서경절청. 아 왜.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국민국민 좀 했는데. 힘들었구나. 아닙니다. 방문자주 국민왕. 아 국민국민. 소경청동요청. 요청. 사기 부식 유사 이련. 진울. 유턴 태조. 하하하하. Communications. 최영은 홍산 이성계 황산 불시작변 정도전 사군 최응덕 육진은 김종서 쓰시마 종무 농사 직설 상강 행실 칠정산 세종 폐종 세종 홍문관 연산군 중립 상평통부 김종지 여림여림 종종 영종 평안도 북학위의 박제가 빠르고 유두꽁 서울 출신 검서관 임술백낙신 서원 철폐 대원군 상소 최익현 병인양요양 헌수 신비 어재현 김홍재 김옥윤 녹두장군 민비 고종 이범윤 신려방성대국 신민회 서상권 조만식 동사신론 신채호 동사박은식 유물사관 백남은 어른정인보 한인해군 이범창 상해 육봉길 의열단은 김원봉 동청 나석주 김구 이승만 조봉아 김구 이승만 조봉아 과거정동 허중 신년대각제 실사남북 박정희 삼자호왕 북방외교 금융실병 김영삼 금모우기 김대중 자유무역 노무현